잘했어. 잘 찢었다고. 나할은 너는 착한 척하는 게 아니라 그냥 착한 애야. 바보같이 착하기만 해서 솔직히 좀 답답했는데. 다행이다. 고라했지만 않고 이렇게 풀 줄도 아는 착한 놈이라서. 너 뭐냐? 뭐가? 너 뭔데? 최여름 네가 뭔데 나한테 그런 말을 하는데. 왜? 우리 둘이 닮았잖아. 바보같이 혼자 감당하고 애 어른처럼 구는 거? 그래서 네 속 훤히 보이거든 난. 너무 pior. 너가 왜 물어보고 있어? 응. 감사합니다.